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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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걸어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극미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땅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극미를 보아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나와서 예수님이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질 생각 다 뿌리채 뽑아버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은 성령을 주시는 자로 우리가 알고 나와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신 예수님이여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 오 사랑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 주여 주님을 알고 나와서 하오니 우리 주 예수님이여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니 주여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하신 예수님이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예수님인 줄 알고 나와서 하오니 그러므로 예수님께 기도하오니 예수님이여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주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 알고 나와서 하옵나이 나의 사랑하신 예수님이시여 우리를 제주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여 알고 나와서 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제주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원하옵나이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여 주님이여 제리 많은 주님이신 줄 알고 나와서 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주님이 쓰여 성결케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제림할 때 주님을 다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예수님이여 감사하옵소서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오니 주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주 예수님이여 우리를 긍구리 뽑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이여 간절히 간절히 거룩하신 주여 기도하옵소서 원하옵나이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주여 감사하옵소서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여 감사하옵소서 오 주여 감사하옵소서 오der어 나이 trabalh 너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옵소서 너희 from 아멘 기도합니다.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고 찬성합니다. 오 사랑해 주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성합니다. 만두는 야배 우리 아버지나님이시여. 우리의 연락함을 불쌍히 모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연락함을 불쌍히 모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여 우리에게 큰 기록과 자비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에게 큰 기록과 자비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오 우리의 주여 우리에게 큰 기록과 자비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큰 기록과 자비를 베풀어주시옵소서. 만두는 야배 우리 아버지나님 우리에게 큰 기록과 자비를 베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고 주여 주여 감사하고 감사하고 나의 아버지나님이시여 주님 영광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해주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자비와 공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여 자비와 공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높임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맡겨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성도들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극률히 보아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극률히 보아 주시옵소서 불러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불러 불러 성경에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경에 불러 성경에 불러 성경에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성경에 불러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오 성경에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만굴의 야외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연애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 불쌍히 보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 강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움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중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중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여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구원합니다 오 주여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미국에 있는 진 베이크의 경제를 주께서 극미를 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를 지금까지 크게 덜어 사용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일으켰으시옵소서 수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표되고 수만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었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헤르치지 유에스의 일을 주님 건설하시옵소서 그런데 그런 용사가 아버지 전장에서 비참하게 쓰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흥미를 보아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하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주님의 베이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용기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희망을 줘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미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럴수록 주님이시여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가정적인 연합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용사가 주님이시여 끌어졌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얼마나 주님이시여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들을 대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이시여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주의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극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극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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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굴을 야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경일하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우리 불상인이시여 극률을 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나 감사하옵나 우리 아버지 passa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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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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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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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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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 우리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찬미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찬미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미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 물어있던 주의 백성들 한사람도 그대로 내버려 놓지 마시옵시오 모든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오 우리 아버지의 내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삼의 믿음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 충만의 믿음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병고침의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축복의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성 주님의 이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이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아버지 우리는 꿈꾸어 보고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여 주여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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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외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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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 우리 하나님이여 여의도 순복음 재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여의도 순복음 재란은 야외 하나님의 재란이여 야외 하나님의 당회장이 됐습니다 야외 하나님의 것입니다 야외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이 재단을 충분히 채워주시옵시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이 재단을 채워주시옵시고 말씀과 성령과 능력으로 이 재단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을 살리고 일본을 살리고 아시아태평양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옵고 오라옵나이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오 사랑해싱어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흥미를 베풀어 주시옵시오 자미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오 사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가슴을 짜개게 도와주시옵시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짜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결함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시오 천하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옵고 납니다 자기 눈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불이 통하는 것처럼 우리가 짜갤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시오 우리 아버지여 오셔서 우리 점령하여 주시옵시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오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시오 오 사랑해 말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all the end 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감사하고 찬성합니다 야외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찬성합니다 주여 야외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공인!!! 야외 하나님이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시오 야외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오 야외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오 야외 하나님이여 주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시오 오오오 . . 아멘 아멘 우리 교회를 악한 원수마귀에서 금지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들을 악한 원수마귀에서 금지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원수마귀를 변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들을 다녀 쫓아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요 주의 성령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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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원하옵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늘문을 열셔옵시고 주의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셔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나님이시여 주여 주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원하옵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révanz하옵소서 예시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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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수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여 시름으로 주님 감사하고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주여 주님 감사하고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바라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 nem 감사하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남ische 이 아름 아름다울이 아닌 Ariification 못 stur긴 Public사리 lament을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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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나님이시여 이 민족 가운데 높임을 바라주시옵시오 이 민족 가운데 영광을 바라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야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바라주시옵시오 야외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서 영광을 바라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서 공산주의를 명하여 주시옵시오 이 민족 가운데서 아버지나님이시여 모든 무질세를 지하여 주시옵시오 이 민족 가운데서 폭력을 지하여 주시옵시오 이 민족 가운데 흉악법을 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이 민족 가운데 의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만군의 야외 우리 아버지여 감사비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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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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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풀어 주시옵시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오. 기도님 단들이 기도합니다.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고 찬수합니다. 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수합니다. 만군의 야외 우리 아버지나님이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시오. 우리 주여 우리에게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오. 오 주여 우리의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오. 만군의 야외 우리 아버지라는 우리에게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니 주여 주여 감사하고 감사하니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영광받아주시옵시오 사랑해 준 우리 아버지여 주님 높임받아주시옵시오 주여 주님 자비와 동물을 베풀어주시옵시오 아로리와 주여 자비와 베풀어주시옵시오 동물을 베풀어주시옵시오 은단을 베풀어주시옵시오 주여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우리 아버지여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오 우리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영광받아주시옵시오 높임받아주옵시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성도들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금륜히 보아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불러 불러 성경에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성경에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성경에 불러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성경에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만굴의 야외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연애와 사랑을 감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보셔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 강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움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쌍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불순종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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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시오 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오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미국에 있는 진대의 그 경제를 주께서 긍일이 보아주시옵시오 아버지 주님께서 그를 지금까지 크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일으켰으시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었으시오 또한 그리 미세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시오 베르치지 USA를 주님 건설하셨으니 그런데 그런 용사가 아버지 전장에서 비참하게 쓰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긍일이 보아주시옵시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붙들여주시옵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오 우리 아버지여 그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시오 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주님의 베이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용기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오 태미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시오 이럴수록 주님이시여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가정적인 연합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시오 정리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용사가 주님이시여 끊어졌는데 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얼마나 주님이시여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들을 개결하여 주시옵시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지냈으시오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시오 우리 아버지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여 긍률을 베풀어 주시옵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긍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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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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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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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 그리도로 말미야마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극류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땅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해보시고 우리를 극류를 보아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예수 그리도를 알고 주님 앞에 남았으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남았으믄 예수님이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질 생각 다 뿌리채 뽑아버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승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은 성령을 주시는 자로 우리가 알고 남았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전하신 예수님이여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소 원합니다. 오 사랑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소 원하옵나. 주여 주님을 알고 남았사오니 우리 주 예수님이여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옵소 원하니 주여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하신 예수님이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예수님인 줄 알고 남았사오니. 그러므로 예수님께 기도하오니 예수님이여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옵소서. 머리카부터 발끝까지 우리 병을 다 고쳐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옵소 원하옵나. 머리카부터 발끝까지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주님이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주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 알고 남았사옵나. 나의 거룩하신 예수님이여 우리를 제주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니. 오 나의 거룩하신 예수님이여 알고 남았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제주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여 주님이여 제림하는 주님이신 줄 알고 남았사옵니다. 이러므로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주님이 쓰여 승결케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제림할 때 주님을 다 염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예수님이여 감사믹.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남았사오니. 주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주 예수님이여 우리를 극믈히 보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이여 간절히 간절히. 거룩하신 주여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요.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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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여 감사하옵소서.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주여 감사하옵소서. 오 주여 감사하옵소서. 오 주여 감사하옵소서. 오 주여 감사하옵소서.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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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흥미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자비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드리기도 합니다.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옵소서. 오 사랑이 있은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옵소서. 사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옵소서. 만군의 야배 우리 아버지나님이시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에게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에게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우리의 주여 우리에게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군의 야외 우리 아버지라는 우리에게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반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오 사랑해 준 우리 아버지여 주님 높임 바라 주시옵시오 주여 주님 자비와 동료를 베풀어 주시옵시오 아로리와 주여 자비와 베풀어 주시옵시오 동료를 베풀어 주시옵시오 은단을 베풀어 주시옵시오 주여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우리 아버지여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원함을 맡겨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성도들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극렬히 보아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불러 불러 성경에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경에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성경에 불러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오 성경에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만굴의 야외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연애와 사랑을 감시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불쌍히 보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 강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움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쌍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불순종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시오 주여 우리를 변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피로 씻어주시옵시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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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 주여 간절히 바라고 고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고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고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고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미국에 있는 진페이크의 경제를 주께서 긍리를 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를 지금까지 크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검사역을 일으켰으시옵소서 수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수만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었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헤르치지 USA를 주님 건설하시옵소서 그런데 그런 용사가 아버지의 전장에서 비참하게 쓰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긍리를 보아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베풀어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기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희망을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미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럴수록 주님이시여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가정적인 연합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사가 주님이시여 그 부러지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얼마나 주님이시여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이시여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긍리를 베풀어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긍리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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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굴의 야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경일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불상의 능이시고 긍리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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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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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사랑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vantage는 흥미를 베풀어 주시옵시오. 사랑이 많은 우리 아버지여 주님 자배를 베풀어 주시오. 그들에게 강도를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이 많은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고 소수합니다. 사랑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사시고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소수합니다. 만두나이하며 우리 아버지 ה mis. 우리와 연락함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시오. 우리 연락함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시오. 우리 주여 우리에게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에게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우리의 주여 우리에게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군의 야외 우리 아버지라는 우리에게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영광받아주시옵시오. 사랑해주는 우리 아버지와 주님 높임받아주시옵시옵시오. 주여, 주님 자비와 동료를 베풀어주시옵시오. 하응의 맞지요 자비와 동료를 베풀어주시옵시오. 동료를 베풀어주시옵시오. 주 fascinat, 흡의 약속을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규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흡의 약속을 하여 주시옵시오. 우리 아버지여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성도들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극렬히 보아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불러 불러 성경에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경에 불러 신경에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신경에 불러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신경에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만군의 야외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시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시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 불쌍히 보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 강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움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중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불순중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규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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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오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미국에 있는 진 베이크의 경제를 주께서 긍리를 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를 지금까지 크게 덜어 사용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일으켰으시옵소서 수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표되고 수만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었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헤르치지 USA를 주님 건설하셨으니 그런데 그런 용사가 아버지 전장에서 비참하게 쓰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를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를 건물히 보아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그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에 아버지 주님의 베이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용기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희망을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미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럴수록 주님이시여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가정적인 연합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용사가 주님이시여 끊어졌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얼마나 주님이시여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이시여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여 긍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지여 주님께서 긍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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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iencies 아 2700원 아시icall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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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영광받아주시옵시오.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주님 높임받아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영광을 비와 같이 부어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주여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주시옵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큰 상금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를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를 찬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받기 위하심이 아니십니까. 우리 아버지의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잘됨같이 몸사의 잘됨에 강결하고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아버지 일어나서 조국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영력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아버지 조국과 세계를 복음할 수 있으며 그것을 뒷받침할 재원이 있어야 우리 아버지 조국과 세계를 복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오라오니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야외 아버지께서 영광을 바라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옵고 오라옵나이.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영광받아주시옵소서. 내 아버지께서 찬양을 바라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를 감시하고 우리 아버지를 찬송하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감시하고 우리 아버지를 찬송하옵소서. 만군의 야외 우리 아버지여. 존경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받아주시옵소서. 내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고 오라옵나이.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SHRAM! 오 우리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찬미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찬미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미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 부르신 저의 백성들 한 사람도 그대로 내버려 놓지 마시옵시오 모든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오 우리 아버지의 내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의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사함의 믿음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 충만의 믿음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병고침을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축복의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성 주님의 이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이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아버지 우리는 꿈꾸어 보고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여 주여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으로 야외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외 우리 하나님이여 여의도 순복음 제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여의도 순복음 제란은 야외 하나님의 제란이여 야외 하나님이 당회장이 됐습니다. 야외 하나님의 것입니다. 야외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이 제란을 충분히 채워주시옵시오. 살아계신 말씀으로 이 제란을 채워주시옵시오. 말씀과 성령과 능력으로 이 제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시오. 내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을 살리고 일본을 살리고 아시아태평양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옵고 오라옵나이다.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흥미를 베풀어 주시옵시오. 자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가슴을 자기에게 도와주시옵시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자기에게 도와주시옵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승결함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시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옵고 오랍니다. 자기 눈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불이 통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시오. 우리 아버지여 오시옵시오. 우리 점령하여 주시옵시오. 오시옵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오. 오시옵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시오. 오시라 이만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감사하고 찬성합니다. 야외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찬성합니다. 주여 야외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야외 하나님이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시오. 야외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시오. 야외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오. 야외 하나님이여 진 snion ever 아멘 찹쌀 Sams undert acts 찹쌀ез 아멘 우리 아버지의 성령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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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늘문을 여시옵시오. 주의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시오. 하늘문을 여시옵시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여 주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찬수하며 예수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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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성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고 찬성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 예수님으로 주님 감사하고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감사하고 찬성합니다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오 사신 걸고하신 우리 아버지 주여 주님 감사하고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나이 아람이 우리 아버지 오지로 영광 바라주시옵지. 샤시고 터벌시 우리 아버지 오지로 감싸고 찬스라고. 나이 살아의 마라시 우리 아버지 오지로 감싸고. 샤시고 터벌시 우리 아버지 오지로 감싸고 찬스라고. 샤시고 터벌시 우리 아버지 오지로 감싸고 찬스라고. 샤시고 터벌시 우리 아버지 오지로 감싸고 찬스라고. 아버지를 내시오. 야위 하나님의 원수들이 모두 다 어린 양의 기름같이 다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야위 하나님을 대적하고 야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들은 다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오른손으로 먹히게 되시고. 주의 백성들이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왕성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왕성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왕성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왕성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민족이 회개하고자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나님이시여 이민족 가운데 높임을 바라주시옵소서 이민족 가운데 영광을 바라주시옵소서 이민족 가운데 야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바라주시옵소서 야외 하나님께서 이민족 가운데서 영광을 바라주시옵소서 이민족 가운데서 공산주의를 변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 가운데서 아버지나님이시여 모든 무질세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 가운데서 폭력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 가운데 흉악범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 가운데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이민족 가운데 의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야외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 하나님 아버지여 양광바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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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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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의 전국신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건드리기도 합니다.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고 찬성합니다. 오 사랑의 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성합니다. 만구나 야외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모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에게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에게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구나 야외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건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우리 아버지여 주님 높임 바라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자비와 동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자비와 동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극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극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극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높임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맡겨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성도들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긍률히 보아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불러 불러 성경에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경에 불러 성경에 불러 성경에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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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만굴의 야외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연애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불쌍해 보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 강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움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쭈감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불순종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변하시게 하시옵소서 주여 피로 씻어주시옵시고 심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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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오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미국에 있는 진게이거의 경제를 주께서 등리를 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를 지금까지 크게 덜어 사용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일으켰으시옵소서 수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수만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었으시옵소서 또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헤르치지 USA를 주님 건설하셨으니 그런데 그런 용사가 아버지의 전장에서 비참하게 쓰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서 그를 금륜히 보아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서 그를 붙들여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서 그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서 아버지 하나님의 베이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용기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서 희망을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럴수록 주님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가정적인 연함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리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서 용사가 주님이서 이렇게 꿇어졌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서 주님 얼마나 주님이서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들을 개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조이도 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극류를 베풀어 주시옵길 간결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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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otions please 사랑해 주신 você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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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을 때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의하러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마귀의 신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항상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싸움입니다. 천국은 침묵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셨습니다. 마귀와 레슬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 힘든 것을 이기고 나가면 좋은 일이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리를 가져오고 영광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게 되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들처럼 우리 캄캄한 밤중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할 수 있는 도리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낙심 말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한 기도라도 계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응답의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